오늘은 사람들이 나를 무조건 좋아하게 만드는 네 가지 심리 기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친구를 얻기 위해 왜 이런 책이나 들여다보고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친구를 잘 사귀는 이의 기술을 연구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가 누구냐고? 아마도 내일 당장이라도 길거리를 걸어 내려오고 있는 그를 만날 수도 있다. 가까운 거리에 다가가면 그는 벌써 꼬리를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멈춰서 만지려고 하면 그는 아마도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얼마나 당신을 좋아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보이는 이러한 애정표현 뒤에 어떤 꿍꿍이 속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당신에게 부동산을 팔려들지 않는다. 당신과 결혼하길 원치도 않는다. 개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암탉은 달걀을 낳고 소는 우유를 주고 카나리아는 노래를 한다. 하지만 개는 먹고 살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을 사랑할 뿐이다. 내가 다섯 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오십센트를 주고 노란 강아지를 한 마리 사주셨다. 그 녀석은 어린 시절의 빛이었고 즐거움이었다. 오후 네시 반쯤이면 그 녀석은 앞마당에서 아름다운 두 눈을 반짝이며 지치지도 않고 뚫어져라 길만 바라보고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내 목소리를 듣거나 혹은 내가 덤불 사이로 도시락통을 흔들며 오는 것을 보면 녀석은 쏜살처럼 달려나와 단숨에 언덕을 뛰어 올라와선 나를 반기며 껑충껑충 뛰고 환희로 가득 차 지저댔다. TP는 5년 동안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녀석은 바로 앞에서 번개에 맞아 죽었다. TP의 죽음은 어린 시절 내겐 커다란 슬픔이었다. TP 넌 심리학 책을 읽지 않았지. 그럴 필요가 없었어. 넌 축복받은 본능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면 단 두 달 만에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2년 동안 사귈 수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다시 한 번 말하겠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단 두 달 만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며 2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과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S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런 노력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내게도 물론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지난번 하워드 서스턴이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할 때 나는 그의 분장실에서 저녁을 같이 보냈다. 최고의 마술사이자 손마술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 하워드 서스턴 말이다. 40년 동안 그는 세상을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환상을 만들어내고 관객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놀라움의 말문이 막히도록 만들었다.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쇼를 보려고 돈을 지불했고 그는 2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나는 서스턴에게 성공의 비결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받았던 교육은 성공과는 관계가 없었다. 그는 어릴 때 집에서 도망 나와 떠돌이가 되었다. 화물열차를 타고 다니며 건초더미에서 자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화물열차 박철로에 늘어선 표지판을 보며 글자를 깨우쳤다. 마술에 대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는 있었던가? 아니다. 그는 나에게 손마술에 대해서 수백 권의 책이 이미 나와 있다고 했고 자신이 아는 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수십 명은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로 그는 자신만이 가진 매력을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정말 뛰어난 쇼맨이었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제스처, 모든 억양, 모든 눈썹의 움직임이 사전에 철저하게 연습된 것이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초단위로 쪼개져 계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서스터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그에 따르면 많은 마술사들은 관객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그래, 저기에 잘 속는 사람들이 있어. 얼간이들일 뿐이야. 잘 속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서스터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였다고 한다. 이분들이 날 보러 오시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건 다 이분들 덕분이지.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드려야지.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나서야 무대에 올랐다고 했다. 나는 관객들을 사랑해, 관객들을 사랑해. 웃긴다고, 말도 안 된다고,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좋다. 나는 그저 내가 들었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마술사 중 한 명이 말해준 비결을 아무런 코멘트도 달지 않고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엄청난 인기 비결이기도 했다. 심지어 하인들조차 그를 좋아했다. 루스벨트의 흑인 시종이었던 제임스 에이머스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시종의 영웅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에이머스는 다음과 같은 멋진 일화를 언급했다. 한 번은 아내가 대통령께 매출하기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아내는 한 번도 매출하기를 본 적이 없었다. 대통령께서는 자세하게 그녀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가 사는 작은 집에 전화가 울렸다. 아내가 전화를 받아보니 전화한 분은 다름 아닌 루스벨트였다. 우리 집 창밖에 지금 매출하기가 있으니 밖을 보면 매출하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려고 전화하신 것이었다. 이런 소소한 일들이야말로 루스벨트가 어떤 분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였다. 그분이 우리 집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나 소리치며 지나가셨다. 안녕해니 아니면 안녕 제임스 지나가며 우리에게 보내는 친근한 인사였다. 이런 사람을 어떤 직원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구라도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루는 임기가 끝난 루스벨트가 테프트 대통령 부처가 부재 중일 때 백악관을 찾았다. 평범한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는 그의 마음씨는 예전 백악관 하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었던 대서도 드러났다. 심지어 식기 닦는 한여의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은 아치 버트가 전하는 말이다. 부엌에서 일하는 한여 앨리스를 보았을 때 루스벨트는 그녀에게 아직도 콤브레드를 만드느냐고 물었다. 앨리스가 하인들을 위해 가끔 만들지만 윗분들은 전혀 드시지 않는다고 말하자 루스벨트는 입맛이 형편없는 사람들이군 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다음에 대통령께 말해야겠군. 앨리스가 접시에 콤브레드를 올려 루스벨트에게 건네자 그는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빵을 손에 들고 계속 먹어가며 마주치는 정원사와 일꾼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루스벨트는 예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한다. 아이크 후버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말했다.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날이었어요. 100달러를 준다고 해도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경험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정육점 주인이건 빵을 만드는 사람이건 왕자에 앉아있는 왕이건 간에 우리 모두는 우리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는 수고를 감수하라. 시간, 에너지, 이타심 배려를 요하는 일들을 말이다. 윈저공이 아직 영국 왕세자였을 때 남미 순방 계획이 잡힌 적이 있다. 여행을 떠나기 전 그는 몇 달에 걸쳐 스페인어를 배웠다. 사람들 앞에서 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남미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음은 물론이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활발하고 열정적인 태도로 사람들에게 반응을 보여라. 전화를 받을 때도 같은 생각을 해라. 여보세요 라는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를 표현하는 어조로 말하라. 뉴욕전화회사는 전화교환원을 훈련시키는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연수원에서는 원하시는 번호를 말씀하세요 라는 말을 안녕하세요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처럼 들릴 수 있는 어조로 말하도록 훈련시킨다. 내일 당장이라도 전화를 받을 때 이를 기억하도록 하자. 첫 번째 규칙 웃어라 얼마 전 뉴욕에서 개최된 파티에 갔다. 손님 중 하나는 유산을 상속받은 여성이었는데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을 남기려 열심히 했다. 그녀는 흑단비 모피 다이아몬드 진주를 사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부모의 유산을 아끼지 않고 썼다. 하지만 자신의 얼굴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얼굴은 심술과 이기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의 얼굴 표정은 그가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찰스 슈와브는 자신의 미소가 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앞서 말한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의 성품, 그의 매력,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능력이야말로 그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이었고 게다가 그의 성품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가장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바로 그 매력적인 미소였기 때문이다. 한 번은 프랑스 가수 및 영화 배우 모리스 슈발리에와 오후를 보낸 적이 있다. 솔직히 나는 실망했다.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그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미소를 짓자 모든 게 달라졌다. 마치 구름을 뚫고 햇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그 미소가 아니었다면 모리스 슈발리에는 파리에서 아버지와 형의 직업을 따라 여전히 수납장이나 만들고 있었을 것이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미소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어요. 당신을 보게 되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개들이 인기가 있는 것이다. 개들은 우리를 보고 기쁨을 참지 못해 펄쩍펄쩍 뛰어다닌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 개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가식적인 미소라고. 아니다. 그런 미소는 아무도 속일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웃음이 기계적인 웃음이란 걸 쉽게 알아채고 싫어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미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미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훌륭한 가치를 가지는 미소이다. 뉴욕 대형 백화점의 인사 담당자는 심각한 얼굴을 한철학 박사보다는 초등학교조차 마치지 못했더라도 사랑스런 미소를 가지고 있는 소녀를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겨야 한다. 나는 수천명의 비즈니스맨들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매시간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고 수업에 와서 그 결과를 말해달라고 했다.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아메리카 증권거래소에서 일하는 윌리엄 스타인하트에게서 온 편지가 있다. 저는 결혼한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18년 내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준비를 마칠 때까지 아내에게 웃지도 않았고 스무 단어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뚝뚝한 사람 중 하나였죠. 선생님이 미소의 경험에 대해 말을 해보라는 과제를 내주셨으니 저는 일주일 동안 미소를 지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아침 거울 속에서 내 심각한 얼굴을 보고 머리를 빗으며 이렇게 말했죠. 빌, 오늘 당장 그 불만이 많은 얼굴은 지워버려. 이제부터는 웃을 거야. 지금부터 당장 시작이야. 그러고는 아침 식탁에 앉아서는 아내에게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 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어요. 선생님은 그 사람이 놀랄 수도 있다고 미리 경고하셨죠. 글쎄요, 아내의 반응은 그 이상이었어요. 그녀는 당황하고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아내에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고 지금까지 두 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약속을 지켜오고 있어요. 그 두 달 동안 제 변한 태도는 지난 한 해보다도 훨씬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출근길에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보이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죠. 물론 미소를 지으면서요. 도어맨에게도 미소를 띠며 인사를 해요. 지하철 부스에서 잔돈을 받을 때도 출라본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증권거래소에서도 최근까지 제가 웃는 걸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내요. 얼마 안 가서 모든 사람들이 제 미소를 받고 다시 제게 미소를 돌려준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불평불만이 있어 저를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유쾌하게 돼요. 미소를 띈 채 이야기를 들어주면 일이 훨씬 쉽게 풀리더라고요. 미소가 돈을, 매일같이 많은 돈을 벌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다른 중개인 한 명과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개인의 직원 중 호감이 가는 젊은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어 얻은 결과에 고무된 나머지 그 젊은 친구에게 얼마 전 인간관계에 대해 제가 갖게 된 새로운 철학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도 솔직히 털어놓더군요. 제가 처음 사무실에 왔을 때 제가 끔찍한 불평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최근에야 그 친구는 생각을 바꾸었대요.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제가 미소를 지을 땐 인간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비판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젠 비판 대신 인정과 칭찬을 해주죠. 저는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말하지 않아요. 이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죠. 이런 것들이 저의 삶을 진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사람, 행복한 사람, 부자가 되었어요. 우정과 행복이 많은 부자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지적 수준이 높고 세상일에 밝은 증권거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는 뉴욕의 증권거래소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사고팔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워낙 힘든 일이라 100명 중 99명은 실패하는 일이다. 웃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억지로라도 웃어라. 혼자 있다면 휘파람을 불던가 콧노래, 아니면 노래라도 불러라. 둘째, 이미 행복한 사람인 척 굴어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썼다.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같이 간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하면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감정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즐거움을 잃었다면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가는 최고의 길은 즐거운 자세를 가지고 이미 즐거운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행복을 찾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면 된다. 행복은 외적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행복은 내적 조건에 달려있다. 당신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두 당신의 행복과 불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보자.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돈과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불행하고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일까? 바로 정신적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의 끔찍한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뉴욕의 번화가 파크에비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중국인 막노동자들도 있다.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본질적으로 좋고 나쁜 건 없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만든다. 에이브로헴 링컨은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행복해지겠다고 마음먹는 만큼만 행복하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링컨은 옳았다. 최근에 그의 말이 진리임을 증명해주는 좋은 사례를 보았다. 나는 뉴욕 롱아일랜드역에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내 앞에는 3, 40명 정도의 다리를 저는 아이들이 지팡이나 목발을 짚고 낑낑거리며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한 아이는 다른 사람이 안고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즐겁게 웃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들을 맞고 있던 사람 중 하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말했다. 아, 그렇죠. 아이들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처음엔 충격을 받아요. 하지만 그 충격을 극복하고 나면 운명의 순응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행복해야지요. 그 아이들에게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내가 평생 절대로 잊지 않을 교훈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프랭클린 베트건은 세인트로이스 카디널스의 삼누수 출신으로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보험 영업사원이다. 그는 내게 미소를 짓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받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몇 년 전에 깨달았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그는 잠깐 멈추어 서서 감사해야 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커다란 미소를 짓는다. 이 간단한 방법이 보험을 파는 데서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고 그는 믿고 있다. 철학자 엘버트 허버드의 현명한 충고를 꼼꼼히 읽어보라. 하지만 기억하라. 읽기만 하고 충고를 실천해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문 밖에 나설 때마다 턱은 당기고 머리는 높이 세우고 가슴을 최대한 부풀려라. 햇살을 들이키고 미소로 친구들을 반기고 영혼을 담아 악수를 나눠라.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할까 두려워 말고 적들을 생각하느라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라. 하고픈 일을 확실히 정하려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한눈 팔지 말고 곧바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당신이 하고픈 위대하고 빛나는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 하루하루가 지나며 산호가 흐르는 조류에서 자양분을 얻듯이 무의식적으로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기회들을 포착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되고픈 유능하고 진실되고 유용한 사람을 마음에 그려라.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매시간 당신을 그 특정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올바른 정신적 태도를 가져라. 용기 있는 태도, 솔직한 태도, 유쾌한 태도 말이다. 올바르게 생각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모든 것은 욕망에서 나오고 모든 신실한 기도는 응답을 받기 마련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된다. 턱을 당기고 머리는 높이 들어라.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규칙,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1898년 뉴욕의 로클랜드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한 소년이 죽어 이웃 사람들은 장례식에 갈채비를 하고 있었다. 진팔리는 마구간에서 말을 끌어내려 했다. 땅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공기는 차가워 살을 애는 듯했다. 며칠째 운동을 못했던 말은 물 마시는 구유통으로 가며 기분이 좋아져 빙빙 돌았다. 그러다 하늘 높이 다리를 내질렀는데 거기에 맞아 진팔리가 사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스토니포인트의 작은 마을에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장례가 치러졌다. 진팔리에겐 아내와 세 아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겨우 몇백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장남짐은 열 살이었는데 벽돌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모래를 나르고 거푸집에 붓고 햇볕에 마르도록 벽돌을 돌려놓는 일을 했다. 이 짐이라는 소년은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타고난 싹싹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정치에 뛰어들었고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특이한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는 고등학교는 구경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46세가 되기 전에 내게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았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되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었다. 한 번은 진팔리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열심히 일한 거죠였다. 나는 말했다. 농담 마시고요. 그러자 그는 내가 생각하는 자산의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제가 알기로는 만 명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면서요. 그는 말했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저는 5만 명의 이름을 기억하지요. 기억하라. 그 능력 때문에 팔리는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다. 석고 회사 판매원으로 돌아다니던 동안 그리고 스토니포인트의 사무소 서기로 일하는 동안 팔리는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시작은 단순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팔리는 그 사람의 성과 이름, 가족 규모 그 사람이 하는 일, 정치적인 입장을 알아냈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마치 그림처럼 머리에 담았다.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1년이 지난 다음이라도 그 사람의 등을 두드리며 아내와 아이들의 안부를 묻고 뒷마당에 접시꽃은 잘 자라고 있냐고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 그에게 추종자가 생긴 것도 놀랍지 않다. 루스벨트의 대통령 선거 유세가 시작되기 전 몇 달에 걸쳐 짐 팔리는 하루에도 수백 통이 넘는 편지를 써서 서부와 북서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그런 다음 기차에 올라타 19일 동안 20개의 줄을 돌아다녔다. 마차, 기차, 자동차, 소형 보트를 타고 2만 킬로미터를 여행했다. 그는 아무 마을에나 들러 자신이 아는 사람들과 점심 혹은 아침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거나 저녁을 먹고 그들과 흉금을 털어놓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는 다시 다음 여정으로 달려가곤 했다. 또 그는 동부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찾아갔던 마을 사람 중 하나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든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 리스트에는 수천명의 이름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몇 명이나 되었든 그 리스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진팔리로부터 개인적인 편지를 받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이 편지들은 친애하는 빌 혹은 친애하는 조로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언제나 짐이라고 서명되어 있었다. 진팔리는 일찍이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름을 다 합친 것보다 자신의 이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어렵지 않게 불러준다면 그 사람에게 미묘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칭찬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카네기와 조지 풀머니 침대차 사업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싸울 때였다. 카네기가 지배하던 센트럴 운송회사는 풀머니 소유한 회사와 싸우고 있었다. 두 회사 모두 유니온 퍼시픽 철도의 침대차 사업권을 얻기 위해 서로 들이받고 가격을 후려치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리고 있었다. 카네기와 풀먼은 유니온 퍼시픽 이사진을 만나러 뉴욕으로 갔다. 어느 날 저녁에 세인트 니콜라스 호텔에서 풀먼을 보자. 카네기는 말했다. 좋은 저녁이죠? 풀먼 씨, 우리 지금 둘 다 바보짓 하고 있지 않나요? 무슨 소리시죠? 풀먼이 대답했다. 카네기는 자신이 생각하던 바를 말했다. 두 사람의 관심사를 합쳐보자는 것이었다. 그는 열띤 어조로 서로 적대시하는 대신 협력하면 생겨날 수 있는 상호 이득에 대해 그림을 그려주었다. 풀먼은 열심히 들었지만 완전히 납득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풀먼이 물었다. 그 새로운 회사 이름은 무엇이라 부르실 거죠? 카네기는 숨도 쉬지 않고 대답했다. 오, 당연히 풀먼 객차 회사죠. 풀먼의 얼굴이 밝아졌다. 제 방으로 가시죠.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그 이야기로 산업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친구와 사업 동료의 이름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카네기의 방침이야말로 리더십의 비결 중 하나다. 카네기는 많은 노동자들의 이름을 기억해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공장을 운영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파업 때문에 철강 공장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랑삼아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다른 사람들의 이름에 집중하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반복해서 자신의 마음에 새기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엔 너무 바쁜 일이 많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프랭클린 루스벨트만큼 바쁜 사람이 있었을까. 그렇게 바빴던 루스벨트도 자신이 만나는 정비공 이름마저 외우고 기억해내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어보자 크라이슬러사는 다리가 불구였던 루스벨트 대통령을 위한 특수 차량을 만들었다. 체인벌린과 한 정비공이 그 차를 백악관까지 가지고 갔다. 지금 내 앞에는 당시 경험을 말해주는 체인벌린 씨의 편지가 있다. 저는 루스벨트 대통령께 차를 다루는데 필요한 많은 특수 장비들을 알려드렸죠. 그 대가로 대통령은 제게 사람을 다루는 많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백악관에 가니 대통령은 대단히 즐겁고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그는 편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제가 대통령께 보여드리고 말하는 것들에 대단한 관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차는 완전히 손으로만 운전할 수 있게 설계되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 차 구경을 했죠.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버튼만 누르면 차가 움직이고 누구나 쉽게 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내서 차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차가 움직이는 방식을 알아내보려 합니다. 친구와 동료들이 차에 대해 감탄하며 보고 있는 걸 보고는 그들 앞에서 대통령은 제게 말씀하셨죠. 체인벌린 씨, 이런 차를 개발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대통령은 라디에이터, 후방 거울, 시계, 특수조명, 커버, 운전자 좌석에 앉는 자에 트렁크 안에 대통령의 모노그램이 찍힌 특수 슈트케이스 등 모든 것에 경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고안하느라 애썼던 사소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봐주신 거죠. 대통령은 이 많은 장비들을 일일 하나하나 영부인께 노동장관 프렌시스 퍼킨스 양께 그리고 자신의 비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나이 지긋한 흑인 짐꾼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지, 이 슈트케이스는 특히 조심해서 다뤄주게나 운전 교습을 마친 후 대통령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체인벌린 씨,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30분 기다리게 했어요. 이젠 일하러 가야겠군요. 저는 백악관에 정비공 한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도착해서 대통령께 인사를 드렸죠. 정비공은 대통령에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고 대통령은 그의 이름을 단 한 번 들었을 뿐이었어요. 그는 수줍음이 많은 친구라 앞에 나서지 않으려 들었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떠나시기 전에 정비공을 찾으시더군요. 그리고 악수를 하고 이름을 부르며 워싱턴까지 와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대통령의 고맙다는 말은 거칠애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루스벨트 대통령께서 친히 서명한 사진을 한 장 받았어요. 사진과 같이 보낸 쪽지에서 대통령은 제 도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하셨죠. 어떻게 그런 분이 이런 쪽지까지 쓸 시간이 있었는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자명하고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중 몇 명이나 루스벨트처럼 하고 있을까? 네 번째 규칙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 최근에 브리지 파티에 초대받았다. 개인적으로는 브리지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다. 파티에는 나처럼 브리지를 하지 않는 금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내가 한때 라디오 저널리스트 로엘 토머스의 매니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토머스가 라디오로 진출하기 전 나는 함께 유럽을 다니며 당시 그가 진행하고 있던 사진으로 보는 여행기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말했다. 오, 카네기 씨 당신이 가보았던 그 멋진 장소와 유적지들에 대해 말해주세요. 소파에 앉자 그녀는 자신과 남편이 최근에 아프리카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말을 했다. 아프리카라고요? 나는 소리쳤다. 정말 흥미롭군요. 저는 언제나 아프리카를 구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딱 한 번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 스물네 시간 머물렀던 것 말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큰 동물이 사는 곳도 가보셨나요? 그렇다고요? 정말 운이 좋으셨군요. 부럽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해 말해주세요. 45분은 충분히 걸리는 소재였다. 그녀는 내가 어디 갔었는지 내가 무엇을 구경했는지 다시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여행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관심 있게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녀는 마음을 열고 자신이 보았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특이하다고?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예를 들어 최근 나는 뉴욕의 발행인 그린버그가 주최한 디너 파티에서 한 저명한 식물학자를 만났다. 이전에는 한 번도 식물학자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그는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실내 정원은 물론 보잘것 없는 감자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들려줄 때마다 완전히 매료되어 경청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집에도 실내 정원이 있는데 그는 친절하게도 내가 처해 있던 몇몇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말해주었다. 앞서 말했듯이 대화를 나누었던 장소는 디너 파티였다. 따라서 수없이 많은 다른 손님들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예절 따위는 집어치우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무시한 채 그 식물학자와 단둘이 몇 시간이고 대화를 나누었다. 자정이 되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식물학자는 호스트에게 가서 나에 대한 칭찬을 여러 가지 늘어놓았다. 그에 따르면 나는 대단히 흥미로운 사람이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또 저런 사람이었고 등등을 말한 후 그는 내가 가장 재미있는 대화 상대였다는 말로 나에 대한 평가를 끝냈다고 한다. 재미있는 대화 상대라고 내가 오, 나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화 주제를 바꾸지 않는 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더라도 한마디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펭귄의 내부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식물학에 대해서도 아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대신 했던 것이 있다. 열심히 들어준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열심히 들었고 식물학자도 이를 느낄 정도였다. 당연히 그는 좋아했다. 이런 종류의 경청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 하나이다. 우튼의 경험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내 수업 중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급성장하던 뉴어크시의 한 백화점에서 양복을 샀다. 양복은 실망스러웠다. 상의 염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셔츠에 깃에 묻어 깃을 검게 물들였다. 우튼은 양복을 백화점에 들고 가서 물건을 판매했던 직원을 찾아 이야기했다. 내가 이야기했다고 했던가 실수다. 과장이었다. 그는 이야기를 하려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이야기는 점원에게 가로막혔다. 매장 직원은 말했다. 우리는 이 양복을 수천 벌은 팔았습니다. 불만을 제기한 건 고객님이 처음입니다. 매장 직원이 말한 내용이었다. 어조는 더 끔찍했다. 거의 호전적인 어조는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덮어씌우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 물정을 좀 가르쳐 드리기로 하죠. 말싸움이 고조되는 중 또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다. 검은 양복은 처음엔 다 물이 빠져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가격대에서는요. 양복은 염색의 문제예요. 이 대목에서 저는 그야말로 식식되고 있었습니다. 우튼 씨는 말했다. 첫 번째 매장 직원은 제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의심했죠. 두 번째 직원은 제가 원래 형편없는 물건을 샀다고 암시했습니다. 저는 끌어올랐습니다. 당장 이 양복을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점장이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제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붕괴한 사람을 만족한 고객으로 바꿔놓은 거죠. 어떻게 했냐고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우선 점장은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않고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마치고 직원들이 다시금 자신의 견해를 말하기 시작하자 점장은 제 관점을 가지고 그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점장은 내 셔츠깃이 양복 때문에 변색되었음에 틀림없다고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다시는 팔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점장은 문제의 원인을 몰랐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제게 매우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양복을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말씀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저는 판매원들에게 그 빌어먹을 양복을 던져버리려 했죠. 하지만 점장의 말을 듣고 난 다음 저는 대답했습니다. 충고를 구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 상황이 그냥 일시적인 건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점장은 양복을 한 주만 더 입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했습니다. 그때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고객님을 만족시킬 만한 양복을 한 벌 드리기로 하죠.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만족한 상태로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한 주가 끝날 즈음이 되자 양복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백화점에 대한 저의 신뢰도 다시 완전히 회복되었죠. 아무리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가장 격렬한 비판을 가하는 사람이라도 인내심 있게 공감하며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누그러지기 마련이다. 책리뷰 오늘 내용에서는 당장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심리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를 인간관계에 적용한다면 조금 더 현명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속시키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규칙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친구를 얻기 위해 왜 이런 책이나 들여다보고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친구를 잘 사귀는 이의 기술을 연구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가 누구냐고? 아마도 내일 당장이라도 길거리를 걸어 내려오고 있는 그를 만날 수도 있다. 가까운 거리에 다가가면 그는 벌써 꼬리를 흔들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이 멈춰서 만지려고 하면 그는 아마도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얼마나 당신을 좋아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보이는 이러한 애정표현 뒤에 어떤 꿍꿍이 속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당신에게 부동산을 팔려들지 않는다. 당신과 결혼하길 원치도 않는다. 개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암탈근 달걀을 낳고 소는 우유를 주고 카나리아는 노래를 한다. 하지만 개는 먹고 살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을 사랑할 뿐이다. 내가 다섯 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50센트를 주고 노란 강아지를 한 마리 사주셨다. 그 녀석은 어린 시절에 빛이 없고 즐거움이었다. 오후 4시 반쯤이면 그 녀석은 앞마당에서 아름다운 두 눈을 반짝이며 지치지도 않고 뚫어져라 길만 바라보고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내 목소리를 듣거나 혹은 내가 덤불 사이로 도시락통을 흔들며 오는 것을 보면 녀석은 쏜살처럼 달려나와 단숨에 언덕을 뛰어 올라와선 나를 반기며 껑충껑충 뛰고 환희로 가득 차 지저댔다. TP는 5년 동안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녀석은 바로 앞에서 번개에 맞아 죽었다. TP의 죽음은 어린 시절 내겐 커다란 슬픔이었다. TP 넌 심리학 책을 읽지 않았지. 그럴 필요가 없었어. 넌 축복받은 본능으로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면 단 두 달 만에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2년 동안 사귈 수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다시 한 번 말하겠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단 두 달 만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며 2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친구보다 훨씬 더 많은 친구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신과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S는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물론 그런 노력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내게도 물론 관심이 없다.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지난번 하워드 서스턴이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할 때 나는 그의 분장실에서 저녁을 같이 보냈다. 최고의 마술사이자 손마술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 하워드 서스턴 말이다. 40년 동안 그는 세상을 쉬지 않고 돌아다니며 환상을 만들어내고 관객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놀라움의 말문이 막히도록 만들었다.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쇼를 보려고 돈을 지불했고 그는 200만 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나는 서스턴에게 성공의 비결을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받았던 교육은 성공과는 관계가 없었다. 그는 어릴 때 집에서 도망 나와 떠돌이가 되었다. 화물열차를 타고 다니며 건초더미에서 자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화물열차 박철로에 늘어선 표지판을 보며 글자를 깨우쳤다. 마술에 대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는 있었던가. 아니다. 그는 나에게 손마술에 대해서 수백 권의 책이 이미 나와있다고 했고 자신이 아는 만큼 알고 있는 사람이 적어도 수십 명은 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로 그는 자신만이 가진 매력을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정말 뛰어난 쇼맨이었다.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 모든 제스처, 모든 억양, 모든 눈썹의 움직임이 사전에 철저하게 연습된 것이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초단위로 쪼개져 계산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서스터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그에 따르면 많은 마술사들은 관객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그래, 저기에 잘 속는 사람들이 있어. 얼간이들일 뿐이야. 잘 속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서스터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였다고 한다. 이분들이 날 보러 오시다니 정말 고마운 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건 다 이분들 덕분이지.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드려야지.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나서야 무대에 올랐다고 했다. 나는 관객들을 사랑해. 관객들을 사랑해. 웃긴다고, 말도 안 된다고,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좋다. 나는 그저 내가 들었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마술사 중 한 명이 말해준 비결을 아무런 코멘트도 달지 않고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엄청난 인기 비결이기도 했다. 심지어 하인들조차 그를 좋아했다. 루스벨트의 흑인 시종이었던 제임스 에이머스는 시어도어 루스벨트, 시종의 영웅이라는 책을 썼다. 이 책에서 에이머스는 다음과 같은 멋진 일화를 언급했다. 한 번은 아내가 대통령께 매출하기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아내는 한 번도 매출하기를 본 적이 없었다. 대통령께서는 자세하게 그녀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가 사는 작은 집에 전화가 울렸다. 아내가 전화를 받아보니 전화한 분은 다름 아닌 루스벨트였다. 우리 집 창밖에 지금 매출하기가 있으니 밖을 보면 매출하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려고 전화하신 것이었다. 이런 소소한 일들이야말로 루스벨트가 어떤 분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였다. 그분이 우리 집을 지나갈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제나 소리치며 지나가셨다. 안녕해니 아니면 안녕 제임스 지나가며 우리에게 보내는 친근한 인사였다. 이런 사람을 어떤 직원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구라도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루는 임기가 끝난 루스벨트가 테프트 대통령 부처가 부재 중일 때 백악관을 찾았다. 평범한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는 그의 마음씨는 예전 백악관 하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며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었던 대서도 드러났다. 심지어 식기 닦는 하녀의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다음은 아치 버트가 전하는 말이다.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 앨리스를 보았을 때 루스벨트는 그녀에게 아직도 콤브레드를 만드느냐고 물었다. 앨리스가 하인들을 위해 가끔 만들지만 윗분들은 전혀 드시지 않는다고 말하자 루스벨트는 입맛이 형편없는 사람들이군 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다음에 대통령께 말해야겠군. 앨리스가 접시에 콤브레드를 올려 루스벨트에게 건네자. 그는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빵을 손에 들고 계속 먹어가며 마주치는 정원사와 일꾼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루스벨트는 예전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건넸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한다. 아이크 후버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말했다.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한 날이었어요. 100달러를 준다고 해도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경험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정육점 주인이건 빵을 만드는 사람이건 왕자에 앉아있는 왕이건 간에 우리 모두는 우리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하는 수고를 감수하라. 시간, 에너지, 이타심, 배려를 요하는 일들을 말이다. 윈저공이 아직 영국 왕세자였을 때 남미 순방 계획이 잡힌 적이 있다. 여행을 떠나기 전 그는 몇 달에 걸쳐 스페인어를 배웠다. 사람들 앞에서 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남미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음은 물론이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활발하고 열정적인 태도로 사람들에게 반응을 보여라. 전화를 받을 때도 같은 생각을 해라. 여보세요 라는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전화를 걸어주어서 얼마나 고마운지를 표현하는 어조로 말하라. 뉴욕전화회사는 전화교환원을 훈련시키는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연수원에서는 원하시는 번호를 말씀하세요 라는 말을 안녕하세요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처럼 들릴 수 있는 어조로 말하도록 훈련시킨다. 내일 당장이라도 전화를 받을 때 이를 기억하도록 하자. 첫 번째 규칙 웃어라 얼마 전 뉴욕에서 개최된 파티에 갔다. 손님 중 하나는 유산을 상속받은 여성이었는데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을 남기려 열심히 했다. 그녀는 흑단비 모피, 다이아몬드, 진주를 사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부모의 유산을 아끼지 않고 썼다. 하지만 자신의 얼굴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얼굴은 심술과 이기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의 얼굴 표정은 그가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찰스 슈와브는 자신의 미소가 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앞서 말한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의 성품, 그의 매력,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능력이야말로 그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이었고 게다가 그의 성품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가장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바로 그 매력적인 미소였기 때문이다. 한 번은 프랑스 가수 및 영화 배우 모리스 슈발리에와 오후를 보낸 적이 있다. 솔직히 나는 실망했다.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그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미소를 짓자 모든 게 달라졌다. 마치 구름을 뚫고 햇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그 미소가 아니었다면 모리스 슈발리에는 파리에서 아버지와 형의 직업을 따라 여전히 수납장이나 만들고 있었을 것이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미소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 좋아요. 당신을 보게 되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개들이 인기가 있는 것이다. 개들은 우리를 보고 기쁨을 참지 못해 펄쩍펄쩍 뛰어다닌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 개들을 보고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가식적인 미소라고. 아니다. 그런 미소는 아무도 속일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웃음이 기계적인 웃음이란 걸 쉽게 알아채고 싫어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미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미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훌륭한 가치를 가지는 미소이다. 뉴욕 대형 백화점의 인사 담당자는 심각한 얼굴을 한철학 박사보다는 초등학교조차 마치지 못했더라도 사랑스런 미소를 가지고 있는 소녀를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겨야 한다. 나는 수천명의 비즈니스맨들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매시간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고 수업에 와서 그 결과를 말해달라고 했다.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아메리카 증권거래소에서 일하는 윌리엄 스타인하트에게서 온 편지가 있다. 저는 결혼한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18년 내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준비를 마칠 때까지 아내에게 웃지도 않았고 스무 단어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뚝뚝한 사람 중 하나였죠. 선생님이 미소의 경험에 대해 말을 해보라는 과제를 내주셨으니 저는 일주일 동안 미소를 지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아침 거울 속에서 내 심각한 얼굴을 보고 머리를 빗으며 이렇게 말했죠. 빌, 오늘 당장 그 불만이 많은 얼굴은 지워버려. 이제부터는 웃을 거야. 지금부터 당장 시작이야. 그러고는 아침 식탁에 앉아서는 아내에게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 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어요. 선생님은 그 사람이 놀랄 수도 있다고 미리 경고하셨죠. 글쎄요. 아내의 반응은 그 이상이었어요. 그녀는 당황하고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아내에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고 지금까지 두 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약속을 지켜오고 있어요. 그 두 달 동안 제 변한 태도는 지난 한 해보다도 훨씬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출근길에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보이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죠. 물론 미소를 지으면서요. 도어맨에게도 미소를 띠며 인사를 해요. 지하철 부스에서 잔돈을 받을 때도 출라본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증권거래소에서도 최근까지 제가 웃는 걸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내요. 얼마 안 가서 모든 사람들이 제 미소를 받고 다시 제게 미소를 돌려준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불평불만이 있어 저를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유쾌하게 돼요. 미소를 띈 채 이야기를 들어주면 일이 훨씬 쉽게 풀리더라고요. 미소가 돈을 매일같이 많은 돈을 벌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다른 중개인 한 명과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개인의 직원 중 호감이 가는 젊은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어 얻은 결과에 고무된 나머지 그 젊은 친구에게 얼마 전 인간관계에 대해 제가 갖게 된 새로운 철학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도 솔직히 털어놓더군요. 제가 처음 사무실에 왔을 때 제가 끔찍한 불평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최근에야 그 친구는 생각을 바꾸었대요.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제가 미소를 지을 땐 인간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비판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젠 비판 대신 인정과 칭찬을 해주죠. 저는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말하지 않아요. 이젠 다른 사람의 관점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죠. 이런 것들이 저의 삶을 진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사람, 행복한 사람, 부자가 되었어요. 우정과 행복이 많은 부자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지적 수준이 높고 세상일에 밝은 증권거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는 뉴욕의 증권거래소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식을 사고팔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워낙 힘든 일이라 100명 중 99명은 실패하는 일이다. 웃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억지로라도 웃어라. 혼자 있다면 휘파람을 불던가 콧노래, 아니면 노래라도 불러라. 둘째, 이미 행복한 사람인 척 굴어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썼다.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같이 간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하면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감정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즐거움을 잃었다면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가는 최고의 길은 즐거운 자세를 가지고 이미 즐거운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행복을 찾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면 된다. 행복은 외적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행복은 내적 조건에 달려있다. 당신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두 당신의 행복과 불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당신의 행복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보자.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돈과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불행하고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일까? 바로 정신적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의 끔찍한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뉴욕의 번화가 파크에비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중국인 막노동자들도 있다.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본질적으로 좋고 나쁜 건 없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만든다. 에이브로헴 링컨은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행복해지겠다고 마음먹는 만큼만 행복하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링컨은 옳았다. 최근에 그의 말이 진리임을 증명해주는 좋은 사례를 보았다. 나는 뉴욕 롱아일랜드역에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내 앞에는 3, 40명 정도의 다리를 저는 아이들이 지팡이나 목발을 짚고 낑낑거리며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한 아이는 다른 사람이 안고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즐겁게 웃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들을 맞고 있던 사람 중 하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말했다. 아 그렇죠. 아이들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처음엔 충격을 받아요. 하지만 그 충격을 극복하고 나면 운명의 순응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행복해야지요. 그 아이들에게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내가 평생 절대로 잊지 않을 교훈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프랭클린 베트건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삼누수 출신으로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보험 영업사원이다. 그는 내게 미소를 짓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받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몇 년 전에 깨달았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그는 잠깐 멈추어서서 감사해야 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커다란 미소를 짓는다. 이 간단한 방법이 보험을 파는 데서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고 그는 믿고 있다. 철학자 엘버트 허버드의 현명한 충고를 꼼꼼히 읽어보라. 하지만 기억하라. 읽기만 하고 충고를 실천해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문 밖에 나설 때마다 턱은 당기고 머리는 높이 세우고 가슴을 최대한 부풀려라. 햇살을 들이키고 미소로 친구들을 반기고 영혼을 담아 악수를 나눠라.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할까 두려워 말고 적들을 생각하느라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라. 하고픈 일을 확실히 정하려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한눈 팔지 말고 곧바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당신이 하고픈 위대하고 빛나는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 하루하루가 지나며 산호가 흐르는 조류에서 자양분을 얻듯이 무의식적으로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기회들을 포착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되고픈 유능하고 진실되고 유용한 사람을 마음에 그려라.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매시간 당신을 그 특정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올바른 정신적 태도를 가져라. 용기 있는 태도, 솔직한 태도, 유쾌한 태도 말이다. 올바르게 생각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모든 것은 욕망에서 나오고 모든 신실한 기도는 응답을 받기 마련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된다. 턱을 당기고 머리는 높이 들어라.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규칙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1898년 뉴욕의 로클랜드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한 소년이 죽어 이웃 사람들은 장례식에 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진팔리는 마구간에서 말을 끌어내려 했다. 땅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공기는 차가워 살을 애는 듯했다. 며칠째 운동을 못했던 말은 물 마시는 구유통으로 가며 기분이 좋아져 빙빙 돌았다. 그러다 하늘 높이 다리를 내질렀는데 거기에 맞아 진팔리가 사망하고 말았다. 그래서 스토니포인트의 작은 마을에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장례가 치러졌다. 진팔리에겐 아내와 새 아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겨우 몇백 달러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장남짐은 열 살이었는데 벽돌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모래를 나르고 거푸집에 붓고 햇볕에 마르도록 벽돌을 돌려놓는 일을 했다. 이 짐이라는 소년은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타고난 싹싹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정치에 뛰어들었고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특이한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는 고등학교는 구경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46세가 되기 전에 내게 대학에서 명예학위를 받았고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되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이 되었다. 한 번은 진팔리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열심히 일한 거죠였다. 나는 말했다. 농담 마시고요. 그러자 그는 내가 생각하는 자산의 성공 비결이 뭐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제가 알기로는 만명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면서요. 그는 말했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저는 5만명의 이름을 기억하지요. 기억하라. 그 능력 때문에 팔리는 프랭클린 루스벨트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다. 석고 회사 판매원으로 돌아다니던 동안 그리고 스토니포인트의 사무소 서기로 일하는 동안 팔리는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시작은 단순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팔리는 그 사람의 성과 이름, 가족 규모 그 사람이 하는 일, 정치적인 입장을 알아냈다. 그는 이 모든 사실을 마치 그림처럼 머리에 담았다.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1년이 지난 다음이라도 그 사람의 등을 두드리며 아내와 아이들의 안부를 묻고 뒷마당에 접시꽃은 잘 자라고 있냐고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 그에게 추종자가 생긴 것도 놀랍지 않다. 루스벨트의 대통령 선거 유세가 시작되기 전 몇 달에 걸쳐 짐 팔리는 하루에도 수백 통이 넘는 편지를 써서 서부와 북서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그런 다음 기차에 올라타 19일 동안 20개의 줄을 돌아다녔다. 마차, 기차, 자동차, 소형 보트를 타고 2만 킬로미터를 여행했다. 그는 아무 마을에나 들러 자신이 아는 사람들과 점심 혹은 아침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거나 저녁을 먹고 그들과 흉금을 털어넣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는 다시 다음 여정으로 달려가곤 했다. 또 그는 동부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이 찾아갔던 마을 사람 중 하나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든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 리스트에는 수천명의 이름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몇 명이나 되었든 그 리스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진팔리로부터 개인적인 편지를 받는 호사를 누릴 수 있었다. 이 편지들은 친애하는 빌 혹은 친애하는 조로 시작했고 마지막에는 언제나 짐이라고 서명되어 있었다. 진팔리는 일찍이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이름을 다 합친 것보다 자신의 이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어렵지 않게 불러준다면 그 사람에게 미묘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칭찬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카네기와 조지 풀머니 침대차 사업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싸울 때였다. 카네기가 지배하던 센트럴 운송회사는 풀머니 소유한 회사와 싸우고 있었다. 두 회사 모두 유니온 퍼시픽 철도의 침대차 사업권을 얻기 위해 서로 들이받고 가격을 후려치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리고 있었다. 카네기와 풀머니는 유니온 퍼시픽 이사진을 만나러 뉴욕으로 갔다. 어느 날 저녁에 세인트 니콜라스 호텔에서 풀머니를 보자 카네기는 말했다. 좋은 저녁이죠? 풀머니, 우리 지금 둘 다 바보짓 하고 있지 않나요? 무슨 소리시죠? 풀머니 대답했다. 카네기는 자신이 생각하던 바를 말했다. 두 사람의 관심사를 합쳐보자는 것이었다. 그는 열띤 어조로 서로 적대시하는 대신 협력하면 생겨날 수 있는 상호 이득에 대해 그림을 그려주었다. 풀머니는 열심히 들었지만 완전히 납득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풀머니 물었다. 그 새로운 회사 이름은 무엇이라 부르실 거죠? 카네기는 숨도 쉬지 않고 대답했다. 오, 당연히 풀머니 객차 회사죠. 풀머니의 얼굴이 밝아졌다. 제 방으로 가시죠.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그 이야기로 산업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친구와 사업 동료의 이름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카네기의 방침이야말로 리더십의 비결 중 하나다. 카네기는 많은 노동자들의 이름을 기억해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공장을 운영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파업 때문에 철강 공장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랑삼아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다른 사람들의 이름에 집중하고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반복해서 자신의 마음에 새기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엔 너무 바쁜 일이 많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프랭클린 루스벨트만큼 바쁜 사람이 있었을까. 그렇게 바빴던 루스벨트도 자신이 만나는 정비공 이름마저 외우고 기억해내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어보자 크라이슬러사는 다리가 불구였던 루스벨트 대통령을 위한 특수 차량을 만들었다. 체인벌린과 한 정비공이 그 차를 백악관까지 가지고 갔다. 지금 내 앞에는 당시 경험을 말해주는 체인벌린 씨의 편지가 있다. 저는 루스벨트 대통령께 차를 다루는데 필요한 많은 특수 장비들을 알려드렸죠. 그 대가로 대통령은 제게 사람을 다루는 많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백악관에 가니 대통령은 대단히 즐겁고 기분 좋아 보였습니다. 그는 편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제가 대통령께 보여드리고 말하는 것들에 대단한 관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차는 완전히 손으로만 운전할 수 있게 설계되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어 차 구경을 했죠.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버튼만 누르면 차가 움직이고 누구나 쉽게 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 내서 차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차가 움직이는 방식을 알아내보려 합니다. 친구와 동료들이 차에 대해 감탄하며 보고 있는 걸 보고는 그들 앞에서 대통령은 제게 말씀하셨죠. 체인벌린 씨 이런 차를 개발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대통령은 라디에이터, 후방 거울, 시계, 특수조명, 커버, 운전자 좌석에 앉는 자리, 트렁크 안에 대통령의 모노그램이 찍힌 특수 슈트케이스 등 모든 것에 경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고안하느라 애썼던 사소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봐주신 거죠. 대통령은 이 많은 장비들을 일일 하나하나 영부인께 노동장관 프랜시스 퍼킨스 양께 그리고 자신의 비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나이 지긋한 흑인 짐꾼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지, 이 슈트케이스는 특히 조심해서 다뤄주게나 운전 교습을 마친 후 대통령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체인벌린 씨,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30분 기다리게 했어요. 이젠 일하러 가야겠군요. 저는 백악관에 정비공 한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도착해서 대통령께 인사를 드렸죠. 정비공은 대통령에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고 대통령은 그의 이름을 단 한 번 들었을 뿐이었어요. 그는 수줍음이 많은 친구라 앞에 나서지 않으려 들었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떠나시기 전에 정비공을 찾으시더군요. 그리고 악수를 하고 이름을 부르며 워싱턴까지 와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대통령의 고맙다는 마른 거칠애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루스벨트 대통령께서 친히 서명한 사진을 한 장 받았어요. 사진과 같이 보낸 쪽지에서 대통령은 제 도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하셨죠. 어떻게 그런 분이 이런 쪽지까지 쓸 시간이 있었는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자명하고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중 몇 명이나 루스벨트처럼 하고 있을까? 네 번째 규칙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 최근에 브리지 파티에 초대받았다. 개인적으로는 브리지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다. 파티에는 나처럼 브리지를 하지 않는 금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내가 한때 라디오 저널리스트 로엘 토머스의 매니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토머스가 라디오로 진출하기 전 나는 함께 유럽을 다니며 당시 그가 진행하고 있던 사진으로 보는 여행기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말했다. 오, 카네기 씨, 당신이 가보았던 그 멋진 장소와 유적지들에 대해 말해주세요. 소파에 앉자 그녀는 자신과 남편이 최근에 아프리카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말을 했다. 아프리카라고요? 아프리카라고요? 나는 소리쳤다. 정말 흥미롭군요. 저는 언제나 아프리카를 구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딱 한 번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 스물네 시간 머물렀던 것 말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큰 동물이 사는 곳도 가보셨나요? 그렇다고요? 정말 운이 좋으셨군요. 부럽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해 말해주세요. 45분은 충분히 걸리는 소재였다. 그녀는 내가 어디 갔었는지, 내가 무엇을 구경했는지 다시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여행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관심 있게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녀는 마음을 열고 자신이 보았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특이하다고?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예를 들어 최근 나는 뉴욕의 발행인 그린버그가 주최한 디너 파티에서 한 저명한 식물학자를 만났다. 이전에는 한 번도 식물학자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그는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실내 정원은 물론 보잘것 없는 감자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들려줄 때마다 완전히 매료되어 경청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집에도 실내 정원이 있는데 그는 친절하게도 내가 처해 있던 몇몇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말해주었다. 앞서 말했듯이 대화를 나누었던 장소는 디너 파티였다. 따라서 수없이 많은 다른 손님들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예절 따위는 집어치우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무시한 채 그 식물학자와 단둘이 몇 시간이고 대화를 나누었다. 자정이 되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식물학자는 호스트에게 가서 나에 대한 칭찬을 여러 가지 늘어놓았다. 그에 따르면 나는 대단히 흥미로운 사람이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또 저런 사람이었고 등등을 말한 후 그는 내가 가장 재미있는 대화 상대였다는 말로 나에 대한 평가를 끝냈다고 한다. 재미있는 대화 상대라고 내가 오, 나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화 주제를 바꾸지 않는 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더라도 한마디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펭귄의 내부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식물학에 대해서도 아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대신 했던 것이 있다. 열심히 들어준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열심히 들었고 식물학자도 이를 느낄 정도였다. 당연히 그는 좋아했다. 이런 종류의 경청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 하나이다. 우튼의 경험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내 수업 중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급성장하던 뉴어크시의 한 백화점에서 양복을 샀다. 양복은 실망스러웠다. 상의 염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셔츠에 깃에 묻어 깃을 검게 물들였다. 우튼은 양복을 백화점에 들고 가서 물건을 판매했던 직원을 찾아 이야기했다. 내가 이야기했다고 했던가 실수다. 과장이었다. 그는 이야기를 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이야기는 점원에게 가로막혔다. 매장 직원은 말했다. 우리는 이 양복을 수천 벌은 팔았습니다. 불만을 제기한 건 고객님이 처음입니다. 매장 직원이 말한 내용이었다. 어조는 더 끔찍했다. 거의 호전적인 어조는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 물정을 좀 가르쳐 드리기로 하죠. 말싸움이 고조되는 중 또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다. 검은 양복은 처음엔 다 물이 빠져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가격대에서는요. 양복은 염색의 문제예요. 이 대목에서 저는 그야말로 씩씩대고 있었습니다. 우튼 씨는 말했다. 첫 번째 매장 직원은 제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의심했죠. 두 번째 직원은 제가 원래 형편없는 물건을 샀다고 암시했습니다. 저는 끌어올랐습니다. 당장 이 양복을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점장이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제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붕괴한 사람을 만족한 고객으로 바꿔놓은 거죠. 어떻게 했냐고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우선 점장은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않고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마치고 직원들이 다시금 자신의 견해를 말하기 시작하자 점장은 제 관점을 가지고 그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점장은 내 셔츠깃이 양복 때문에 변색되었음에 틀림없다고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다시는 팔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점장은 문제의 원인을 몰랐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제게 매우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양복을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말씀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저는 판매원들에게 그 빌어먹을 양복을 던져버리려 했죠. 하지만 점장의 말을 듣고 난 다음 저는 대답했습니다. 충고를 구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 상황이 그냥 일시적인 건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점장은 양복을 한 주만 더 입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했습니다. 그때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고객님을 만족시킬 만한 양복을 한 벌 드리기로 하죠.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만족한 상태로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한 주가 끝날 즈음이 되자 양복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백화점에 대한 저의 신뢰도 다시 완전히 회복되었죠. 아무리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가장 격렬한 비판을 가하는 사람이라도 인내심 있게 공감하며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누그러지기 마련이다. 책 리뷰 오늘 내용에서는 당장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심리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를 인간관계에 적용한다면 조금 더 현명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속시키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